자금 이탈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난 2일부터 1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원 넘게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급이 어떻게 흘러갈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즌베스트의 김명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나마 기관이 좀 잘 버텨주면서 코스피가 다시 198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 시연됐습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시장을 팔고 있는데요. 언제쯤 돌아올지도 궁금하고 남은 기간 동안 수급이 어떻게 흘러갈지부터 일단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외국인들의 시각이 단기간에 좀 바뀌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일단 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 지속적으로 출고 전략,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내년에 또 언제 할 것이냐,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언제 할 것이냐.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여기서 갑자기 바뀌기에는 쉽지는 않다. 오히려 연말이 지나고 나서 연초 쪽에서 새로운 포지션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섹터들을 만들어내서 움직이지 않는 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강하게 기대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어제 신용등급 이슈가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후행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 실적이나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아시아 이머징 쪽에서 어쨌든 자금을 빼내고 다시 이제 담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강하게 바꿀 만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올해 대부분 연말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산타랠리, 산타랠리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부분들은 거의 그러한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수만 놓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면 사실 종목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지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착시현상에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보다는 종목,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수까지 같이 본다고 하면 연기금, 결국에는 연기금이 얼마나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배당 이슈로 맞물리면서 들어올리는지 이 부분들이 시장 지수에는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참. 산타랠리라는 무색한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싸늘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산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산타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외국인들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은 있겠죠.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나요? 외국인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좀 더 높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IT 쪽에 대한 부분들은 환율 이슈와 수출에 대한 이슈가 같이 붙어있는 IT 쪽, 그리고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 위주로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스메스 상위에 대표적으로 삼성 SDI나 한국전략, KTNG, LG스플레이, KB금융, 이러한 종목들이 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SDI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 외에 KTNG나 한국전략 이런 부분들은 배당에 대한 이슈들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도 지수 플레이보다는 IT, 배당 이쪽으로 그 종목별의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중에서는 간간히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개인들의 장세이긴 한데 코스닥 시장은 5월을 연속 상승 내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투자자들 대형주에 집중을 해야 될지, 중소형주 위주로 다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늘 고민인데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형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흔히 말하는 테마 섹터를 이루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 그리고 연초로 이어가면서 신성장, 신개발에 대한 이슈, 그리고 CES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아직까지는 저는 연초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중심의 1월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향하면 또 제약 바이오주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스내기주들을 제외하고 있는 전통적인 중소형주, 제약지유들이 현재 매기를 수수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하락서로 돌아서네요. 네, 일단은 제약주들이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랠리가 이어지려면 한미약품 다음 타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한미약품 혼자 타석에 들어가서 지금 4연타석 홈런을 치는 그런 상황인데 후속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혼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보다 상반기부터는 섹터별로 움직이고 거기서 종목 슬림화가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후속타, 그러니까 후속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약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실망 매물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 조건은 중소형 제약사가 아니라 대형 제약사 위주로의 포폴리오를 좀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종근당이나 아니면 유한량의 녹십자 정도의 대형 제약사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중에서는 이제 뭐 종근당은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제약사보다는 조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 위주로 뭐 탑픽을 잡고 시장을 뭐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제약사 안에서도 종근당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슈 가운데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KDB 대우증권 본 입찰이 종료가 됐고 미래에서 증권이 가장 높은 인수가를 제시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남은 시간 동안? 사실 뭐 어떤 기업이 가져가더라도 업계 1위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정사실인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승자의 저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뭐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 들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일단 KDB 대우증권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인수, 그러니까 주인을 찾게 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대우증권을 좀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든 KB금융이나 아니면 한국금융지주 또는 이제 미래에서 증권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증자, 그러니까 인수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대우증권은 뭐 보유 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시너지를 강하게 좀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권주 쪽에서 어느 종목 혼자 가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지수가 어떤 임계점, 그러니까 심리전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그 수익률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증권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뭐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대우증권 정도만 주인 찾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슈로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우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우증권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과는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우증권만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올해 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불안감은 맴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로는 시장이 안도감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은 커진 상태이고요. 남은 기간 동안 기대해 볼 만한 건 없을까요? 일단은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수나 종목을 볼 때 이제 그 탑다운 방식이나 바텀업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보고선 종목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고선 종목을 잡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뭐 CES 쪽 관련해서 이제 뭐 연말, 연초까지는 코스닥 일부 종목들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코프라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2016년도 성반기는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 뭐 이 앞선에도 코다코도 말씀드렸는데 신국가 랠리를 좀 나오고 있고 S&T 모티브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프라까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차량 경량화, 엔지니어링 쪽이 이제 좀 주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진출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텀업 방식의 종목의 선별이 필요하고 코프라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위진 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